지금 비타민C를 만난 지 4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은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아주 활발하게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나 참 기억에 남았던 게 뭐냐면 그 사실 그 발주 프라이라고 하는 정말 세계적인 학자가 있었어요. 그 이론적인 그 기초를 정립을 해놨던 분인데 저는 너무나 놀랐던 게 좋더니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비타민C 왜 안 먹어 그랬더니 아 나는 비타민C 하루에 500ml 이상은 안 먹는데 정말 저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이분이 정말 그냥 지식을 위한 지식으로 비타민C 연구를 했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비타민C 연구를 하더라도 내 건강에 도움이 안 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논문을 내기 위한 실험은 하지 않습니다. 이 책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정말 중요한 건강과 직결된 그런 내용들 예를 들면 간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건 거의 연구한 분이 없어요. 유일하게 간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서울대병원 내과에 간 정보하는 의사 선생님들하고 동물 실험과 여러 가지 동물 실험을 통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발주 프라이 같은 라이너스 폴링 인스튼은 전혀 몰라요. 비타민C가 간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모릅니다. 전혀. 왜? 그들은 생화학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임팩트 팩트가 높은 학술제 논문 내는 거를 목표로 한다는 사실에 저는 이분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으로 헤어졌던 기억이 나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드리면 비타민C 정맥주사는 제가 대학에 있을 때는 그 원리나 중요성은 미리 알고 있었지만 제가 직접 실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때 비타민C 세계학회에서 만난 닥터 리 올던이라는 미국의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은 미국의 텍사스 바로 위에 있는 오클라마라는 굉장히 좋은 자연 환경을 갖춘 곳에 비타민C 정맥주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었던 분이에요. 연배가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위인데 그분들이 그때 비타민C 정맥주사를 30g, 50g, 100g까지 주사를 하는 그런 거를 이미 그게 벌써 언제냐면 30년 전 일인데 비타민C 학회를 하면서 제가 초청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맥주사와 관련된 정보도 공유를 하고 그럴 때였는데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그분이 나이가 제가 기억하기로 60도 안 돼서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니 이게 참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이. 그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비타민C를 주었더니 잘 안 먹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같이 며칠 지내는 동안에 비타민C를 먹으라고 하더니 잘 안 먹는 거야. 그러면서 정맥주사는 환자들한테 아주 그냥 과감하게 하는 거 보면서 참 이분들이 진짜 비타민C의 효능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게 아주 기억이 새롭습니다. 실제 저는 아시잖아요. 저는 하루에 한 20g 가까이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거의 40년 가까이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지식이 다 저한테 살아있는 지식이었다는 건데 내가 미국의 발주프라이라는 세계적인 그분뿐만 아니라 NIH에서 비타민C의 항암효과에 대해서 연구했던 마크 레빈이라는 그분도 내과 의사인데 굉장히 건강이 나쁘더라고요. 내가 초청을 했더니 못 오는 거예요. 왜 못 오냐 그랬더니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못 온다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 비타민C 복용은 직접 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연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미국분들은 참 이상하다. 자기들이 연구한 거를 자기 건강에 어찌 활용을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저는 정말 일관되게 비타민C로 내 건강을 지키면서 그 근거를 논문을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밝히는 일을 계속해 왔던 거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드리고 오늘도 사심 없이 건강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관련된 실천 요강이나 또는 지식 같은 거를 감춤 없이 모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암환자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치유 사례를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치유 사례가 자칫하면 잘못 전달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해를 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치유했던 내용들을 알려드림으로써 정말 암이라고 하는 정말 치료가 어려운 질병으로 고생한 그런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치유 사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 암 발생 현황에 대한 얘기를 조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2022년 한 해 동안에 암 발생하신 분이 총 28만 2천여 명이 발생을 했고요. 남자가 한 14만 7천 명 정도 여성이 13만 4천 명 정도가 발생을 했군요. 그래서 전체 인구 10만 명당 한 523명 정도의 수준으로 발병을 했더군요. 그래서 이제 남성이 80세까지 여성이 86세까지 생존할 경우에 암에 걸릴 확률은 남성은 40% 그러니까 5명 중 2명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여성은 3명 중 1명 여성이 조금 아까 숫자도 적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여성은 3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통계에 잡혀 있군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암종별 사망자 수를 살펴보니까요. 우리나라가 2023년도 통계를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 통계를 보니까 폐암이 참 많군요. 남성 여성 할 거 없이 폐암이 제일 많은데 남성이 여성의 한 2.5배 정도 폐암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남자는 간암 여성은 대장암 세 번째로 많은 것은 남성은 대장암 여성은 죄장암 뭐 이런 정도네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병원에서 많은 간암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거의 정말 완치라는 말은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치유가 아주 정말 드라마틱하게 된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해요. 첫 번째 소개해 드릴 분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연세가 이제 거의 80이 다 되신 남자분인데 이미 비염관념 보균자로서 아마 그것 때문에 간암이 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국내에 아주 거의 최고의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간암 표지자가 정상이 7 이하가 돼야 되는데 500까지 올라간 채로 저태 왔고 피부카라고 하는 간암 수치가 약 4천 정상이 40까지가 정상이에요. 100배 이상 높이 올라간 거죠. AFP는 한 70배 이상 올라간 거고요. 그런 상태로 저한테 오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으셔서 저한테 오자마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치료 방법을 동원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바로 비타민C는 당연히 치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인륜셀 아마구 싸우는 네 종류 면역세포를 분리를 해서 배양을 하고 활성화시켜서 다시 정맥주사를 해드리는 그러한 치료와 처방을 세 가지를 더해서 한 6주쯤 지난 11월 20일경에 검사를 했더니 놀랍게도 이 간암 표지자가 약 40분의 1로 떨어졌어요. 40분의 1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12.3 그 다음에 피부카는 4천에서 1,264분의 1로 떨어지고요. 와 이분은 뭐 드라마틱하다는 생각이 딱 들고 계속해서 치료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일주일에 3번 주사를 맞으시고 인륜셀도 계속 진행을 하셨는데 지난 3월 중순에 제가 마지막으로 검사를 한 건데 검사를 했더니 AFP라고 하는 이 표지자는 드디어 7보다 작은 5.7까지 떨어지고 피부카도 40보다 훨씬 작은 20 근처까지 내려오는 소위 말해서 이 안표지자로 볼 때는 거의 완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물론 이게 완치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분이 9월 달에 와가지고 6개월 사이에 그렇게 떨어지지 않던 그 안표지자가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정해놓은 정상 범위 안으로 완전히 떨어지게 됐다는 거죠. 저는 정말 사실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남자분의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고 여자분은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비염관념 보균자예요. 2023년 4월인가에 왔던 거로 기억해요. 4월인가에 왔던 기억이 나는데 간기능은 정상인체로 간암이 왔는데 이분은 다행히 수술을 해서 큰 덩어리를 제거했고 그 대학병원에서 6개월 뒤에 오면 되겠다고 했으니 다시 일토로 돌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얘기한 거죠. 지금 잘 관리는 되고 있지만 재발이 좀 걱정이 되니 비타민C를 이용한 치료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그러면 내가 소개를 했죠. 이러이러한 비타민C, 인륜셀, 그다음에 내가 초방하는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의 그런 게 있다 해서 그거를 했죠. 근데 사실 오자마자 검사를 했는데 여러분들 불행하게도 불행하게도 소화기 계통에 암이 발생했을 때 올라가는 표지자가 그게 보통 한 6.9 정도가 정상이에요. 그거 안에 들어가는데 근데 그분이 분명히 그 대학병원에서 깨끗하게 됐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고 오셨는데 그 수치가 60이 넘은 거예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간암 때문에 올라간 게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치료를 즉시 시작을 했죠. 여성 환자분도 아주 성실하게 일주일에 3번 비타민 주사를 맞으시고 바로 혈액 채취를 해가지고 인륜셀 준비도 하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치료 방법을 동원해서 한 지 거의 5주 만에 검사를 했는데요. 거의 정상 가까이 수치로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정말 너무 놀랬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한 달 뒤에 검사했더니 이게 다시 반등을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두 달 뒤에 다시 검사를 했더니 완전히 정상 레벨로 내려왔고 60이 넘던 수치가 20분의 1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게 6.9까지가 정상인데 3.0까지 떨어졌으니 이건 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이 수치에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동안 쭉 암 치료를 받고 생활할 때에 느끼는 여러 가지 웰빙 센스 그걸 내가 물어봤어요. 밥맛은 어떠냐 컨디션 어떠냐 했더니 굉장히 몸 상태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피검사 결과를 딱 봤더니 이게 60이 넘었던 수치가 3.0까지 떨어져서 2년이 가까운 지금까지 수치를 한 번도 정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한테 굉장히 수치가 높은 상태로 와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도 여러분들 계시지만 그중에서 좀 이렇게 소개할 만한 두 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무튼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글을 계속 올려주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이 간암 환자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또 염두에 두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댓글을 통해서 질문 주신 분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신 분들 몇 분 꺼를 좀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4월 라이브를 마칠까 합니다. 해리스킼7678이라고 하는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아프타민C를 아침에 한 알 그리고 비타민C를 하루에 10g을 나누어 복용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암 내력이 있어 예방 차원으로 비타민 B3, 나이아시나마이드를 1g 복용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나이아시나마이드와 아프타민C로 비타민C와의 상호적인 어떤가 궁금합니다. 글쎄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지만 아주 좋은 생각이죠. 500mg을 아침 저녁으로 두 번 그러니까 1000mg 이제 1g 복용하시는 거 아주 잘 아시는 거예요. 비타민C하고 같이 드시면요. 기가 막히게 암이 예방됩니다. 거기다가 압타민C까지 같이 드시면 그거는 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압타민C는 우리가 임상실험까지 했잖아요. 항암 기능을 대표하는 세포 중에 NKC를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비타민C에서 얼마나 활성화되는지를 임상실험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제 제자가 나와서 아주 자세히 발표하는 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분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상호작용이 뭘 어떻게 뭘 어때요. 폭발하는 상호작용이죠. 여러분들 시너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아주 잘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 박정훈이라는 분이 내 아내가 교모세포 중 환자인데 비타민C 하루에 아침 저녁 두 번 복용 중인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1년 넘도록 비타민C 메가도스 하루에 12,000ml를 복용하고 있었고 압타민C 아침 저녁 복용하면서 하루 6,000ml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현 항암 24이고요. 왜 6,000ml을 유지하시나요? 12,000ml 그대로 하시면 좋을 텐데 12,000ml을 유지하시고요. 지금 잘 하시고 계세요. 아침하고 저녁에 비타민C 드실 때 압타민C 하나씩 같이 드시는 거 당연히 항암할 때 같이 하시는 거 도움됩니다. 그렇게 계속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플레타라는 분이 저는 박사님 저는 신장이식으로 면역 억제제 먹고 있는데 메가도스 해도 될까요? 우리 병원에서 신장이식해서 면역 억제제 드시고 계시는데 비타민C 주사도 맞고 계신 분이 계세요. 당연히 비타민C 메가도스는 당연히 하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누어서 2,000mg 이상씩 드시는 그런 일반적인 수칙에 의해서 거기다 압타민C까지 드시면 더더욱 좋겠죠. 콩팥 이식했다고 해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정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콩팥이나 비타민C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뭘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당뇨 환자가 왜 콩팥이 망가지는 건데요. 다른데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혈관이 망가지는 거예요. 혈관이.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비타민C는 혈관이 막히지 않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경험을 많이 해요. 그 콩팥 기능이 너무나 나빠져서 신장 내과에서는 손도 못 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경우 좋아집니다. 여기 보시면 비타민C 주사를 맞거나 드실 경우에 물론 다 좋아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레아티닌 레벨이 어디 정도를 넘어가신 분들은 비타민C 고농도 주사라면 더 나빠지는 분도 물론 계세요. 그런데 이게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은요. 굉장히 많은 경우 좋아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신장 내과에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뭐 제가 스토로드에 나오면서 배웠지만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아지는 걸 낮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는데 콩팥은 혈관 덩어리예요. 그것도 미세혈관 덩어리예요. 그 미세혈관 상태가 좋아지면 콩팥 기능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발 의사 선생님들이 경험도 안 해보고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비타민C도 콩팥을 나쁘게 할까라는 선입견으로 많은 분들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일에 동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은 상악과라는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박사님 저번에 당뇨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병원 방문했는데 하루 다섯 번 먹는데 식사할 때 말고 빈석에 먹어도 속쓰린 게 없는데 그대로 먹어도 될까요? 그리고 고주혈증 200 나왔는데 병원에서 약 먹어야 된다고 해도 안 먹는다 했는데 괜찮은 거죠. 당연하지요. 저는 25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콜레스테롤이. 그러나 혈관은 20대입니다. 비타민C를 40년 먹었기 때문이죠.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컨대 뇌졸중을 한번 쓰러진 경험이 있는 분들은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거 저는 그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고주혈증 약의 부작용은 감수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지금 질문 주신 인생은 상악과 같은 분은 고주혈증을 낮출 이유가 없습니다.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스스로 조절되는 물질이에요. 그걸 인위적으로 낮추는 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비타민C 잘 드시는 분은 절대 낮추시면 안 되고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비타민C를 다섯 번 드신대요. 제가 아침 점심 저녁에 드시라고 했는데 지금 이분은 주무실 때도 드시는지 아무튼 다섯 번을 먹고 있다고 하죠. 이런 분이야말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건 바보입니다. 절대 콜레스테롤을 낮추시면 안 됩니다. 걱정 마시고 괜찮은 거주가 아니라 확실히 괜찮습니다. 정미숙 씨 안녕하세요. 혈액암 한우인데요. 골수이식을 준비하거나 이식 후에도 비타민C 메가도우즈 도움이 될까요? 메가도우즈 경구 복용하는 건 대단히 도움이 되는데요. 제가 참 고용암이 아닌 혈액암 한우들에겐 정말 너무 죄송한데 제가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한 건 아닌데요. 혈액암 환자들은 비타민C에 의한 좋은 효과를 제가 별로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맥주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드시는 거는 당연히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암이 완체가 되려면 건강해야 돼요. 일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으셔야 그것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혈액암 환우한테는 너무 죄송하지만 정맥주사하는 건 제가 권해드리기 어렵지만 그러나 경구 복용의 메가도우즈는 강력하게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킹갑부님이라는 분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혈압 환자도 메가도우스 해도 되나요?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저혈압 환자가 비타민C를 먹는다고 해서 혈압이 더 떨어지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메가도우스 열심히 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건강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보장되는 그러한 한 달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